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후적으로 역대 선거의 사전투표율을 보게 되면 확연하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 자수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선거를 조작해 왔구나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의 큰 의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작업 전모를 확연하게 정리정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이걸 덮을 수는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듣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뭉개고 그냥 세상이 조용해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걸 더욱더 확고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기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기존 방법에서 나온 자료처럼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선거 결과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근영 씨도 맞추는 것이고 선관위도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26.7%의 사전투표율이 될 거다 선거가 끝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블당 수뇌부에서 이번에는 151석을 목표하겠다 이번에는 200석을 목표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허투루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151석에 세팅을 했는가 200석을 세팅했는가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핵심은 사전투표율을 마음대로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도 선관위 핵심 인사들 외에는 사전투표율을 알 수 없도록 실제 사전투표율도 알 수 없고 실제 사전투표자수도 알 수 없도록 그래서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하는 카운팅하는 것을 개사적으로 방지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대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이 관철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여러분들 위원장이 선관위 측에다가 국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자수를 정확하게 개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제가 제안한 것처럼 현장의 수기로 그냥 작성을 해라. 온 사람들 다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민번호 적고 사인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전국 단위별로 다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대경실세계가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보다 더 결사적으로 반항할 겁니다. 그걸 반항하는 것은 본인들이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역대 선거의 부정선거가 다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난리법석을 지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은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선거는 50%가 아날로그고 50%가 디지털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수를 조작하고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종이투표지가 반드시 투입돼야 됩니다.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이란 것은 아날로그 조작용입니다. 디지털 조작은 사전투표일을 뻥튀기 위해서 위조사전투표소를 만들어서 그걸 전산 프로그램으로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일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단위별로 개수할 수 없으면 또 당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목소리로 높이지만 이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일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 선거도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할 수 있는 개수할 수 있는 카운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이 많은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들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겠죠. 아무튼 굉장히 희한한 나라가 된 겁니다. 책임을 갖고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그냥 국민들을 협박하고 국민들의 아우성을 쳐들어 깔아뭉개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 모든 일의 여러분들 중심에는 무능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저지른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수사를 거쳐 가지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에 관여된 사람들은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선거 투개표 과정이 중앙집중화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만식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여러분들 한 18,000개 정도의 그런 소위 개표소에서 18,000개 맞죠. 18,000개에서 한 3,500개 정도의 읍면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위 투표소별로 투표가 끝나고 나면 투표하면 옮기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 개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이 사전투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없고 동시에 한국은 이제 여전히 여러분들 휴전 상태에 있고 중국이란 거대의 여러분들 국가가 있기 때문에 외시로부터 앞으로 선거를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지금 선거 문제는 외시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선거 부정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자 문제고 앞으로는 대만이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영향력을 여러분들 증가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만처럼 현장 수개표 원칙을 하고 사전투표 다 없애야 됩니다. 제외국민투표 이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왜 모두 다 조작을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선거를 지켜야 체제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참 윤 대통령이 좀 제 역할을 해 주시게 되면 국국의 영웅이 되고 일생일대의 영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남자로서는 그냥 무능함의 극치를 보이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남자 대 남자로서 국민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보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무능력한 겁니다. 용서받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폐대기를 치는 그런 수준까지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